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구축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아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천 제곱미터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 2천 제곱미터로 4년간 7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 늘었고 서울 및 경기도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한국부동선언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에 달했습니다.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